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오후에도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겠고 물결은 최고 2.5미터까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제주도 해상의 중기예보입니다. 제주 해상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다만 11일 오후부터 13일까지 비가 오겠고 17일도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 날씨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주 해상 날씨였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